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된 자 죽어 천지야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줄 이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절은 이 두 머리에 이것을 보고 들을냐는다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바라벼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이해된 말씀을 임공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수 길 대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영광을 저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과 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동원 바리시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게시록 전체를 우리가 거기다 살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주나 다다음주 안에 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노트만 제가 쓴 것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피는 동안 쓴 것만 거의 한 1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0페이지 짜리 100장 짜리가 몇 장인가 거의 한 페이지 수만으로 세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방대한 양 그 방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22장 까지를 쫙 살폈는데 여러분 저희가 7일날 나눈 그 요한계시록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히 하나도 안 빼고 다 아신다며 그러면 3세기부터 아마 읽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잘 알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만 지금 한 네 번째 강의 한 것 같은데 매번 들으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기억은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머릿속에 다 바뀐 것 하나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몇 년 강의했죠? 그래도 한 2년 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년은 넘었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1년 넘었죠 요한계시록 한지 그럼 만약 1년이라고 십시다 그럼 1년 동안 여러분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다 모르고 내용의 의미들 단어 단어 하나하나 제가 수리 많은 헬라어와 그런 뜻들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 수요일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머릿속에 남게되어지는 있으세요?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거세요 여러분 아니죠? 뭐세요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던가 저는 매주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 말씀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4번 정도 강의를 해서 노트가 여러분 한번 강의할 때마다 15번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또 말씀을 전하는게 아니고 매 시간마다 새로 씁니다 새로 써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보통 보통 60페이지 정도 써요 한번 한 주도 안 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써온거 같아요 15년은 여러분 그러니까 60페이지 정도는 다 쓰고 있는거에요 그냥 아마 제일 이 순위 끝날 때까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60페이지 정도에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거의 한 10장 정도 써요 한 20페이지 정도 써서 여러분과 나누는거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쓰는 동안 지금까지도 매일 순간순간 매일 이렇게 보면은 하 정말 저는 쓰면서도 놀라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다 말씀이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매시간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나누지만 누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똑같이 매주 문장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틀리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소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섬뜩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 소원함이라고 하면 제 인간적인 소원함일 수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같이 아 이게 매주 예수로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저는 참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떨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왕의 수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세 예루설 하나의 온전한 교회들이 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활란과 심판 어둠을 통과하면서 저의 통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계도 활란 은혜로 거저갑없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결국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중심은 뭐를 뭐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요 그 은혜의 본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게 하시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절이 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재료 그 검보수 그 안에 그 크기 넓이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진 것 없게 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그렇게 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 또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숲이 있으면 숲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나무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뿌리를 통해서 또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다양한 면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결국 조금씩 우리 몸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그 인격이 그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말씀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의 가슴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통해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은혜의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해 주시고 다시 끝부분에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6절부터 보면 그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결론을 만드시 속기되어 드리를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천사들이 보여준 내용들을 적었죠 지금까지 보게 하셨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천단지 라는 이 말 후토이 호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토이 호이 로고스 는 이 말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 들은 이라고 번역해야 맞는거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들은 이거 볼까요 이 말씀 들이란 것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죠 우리가 나눈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 말씀이라고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들이 뭐에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죠 신실하고 참된지라 헬로워더공 비스토이 카인 알레디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스토스 알레디노이 알레떼아스 이게 뭐에요 신실과 진리에 신실과 진리 신실과 진리 그러면 성경에서 신실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네 바로 예수이시죠 이 말하는 사진은 뭐에요 게시록 1장 1절 우리가 게시록 1장 1절 천문장이 뭡니까 천문장이요 천문장이요 게시록 1장 1절의 천문장 모르세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시작해요 요한 게시록 전체가 누구에 의한 게시다 그쵸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있지만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시 게시는 뭐에요 비밀을 풀어준다 요한 게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뭐에요 이 말씀들이 예수야 라고 결론 짓는 거에요 그렇지 예수였지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이 수요일날 이 요한 게시록을 1장 1절부터 살폈잖아 예수 맞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 설교가 잘못된 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맞아요 예수였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라는 놀라운 은혜 권체되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동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는 이 말은 예수였어 예수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기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야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하나님 헬로 옹범 호큐리오스 호테오스톤 푸뉴마톤톤 프로페톤 이렇게 돼 프로페톤 선지자죠 푸뉴마톤 영 이런 뜻이고 이건 호큐리오스톤 주에요 주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 그쵸 여태까지 이 땅에 하나님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내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기될 것을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그죠 속기될 그죠 그렇다면 반드시 속기되어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반드시 속기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케 여기서 엔타케 모모 안에 타케이는 반드시 성취되어져 되어져야 될 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 성취되어져야 될 일 인거에요 그걸 갖다가 속기될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속기라는 단어 타케이는 시간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압박이 될 거야 이런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에요 반드시 꼭 성취될 이루어질 완성될 그 일 어디서 그죠 쉽잖아요 누가 예수가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장의 성취로 인해 있게 될 거룩한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거룩한 성취를 이루살렘의 회복을 만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어떻게 하는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신경하는 예언서잖아요 구양이 예언서들 그 예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단 말이죠 다 그런데 예언하면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게 아니에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양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대선지석 소선지석 그럼 대선지석 이사양 예레미야 그죠 에스겔 딱 그 안에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안에 있는 내용들 제가 항상 인용하잖아요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에요 그죠 소선지석 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 하박국 뭐 호세아 그죠 다 누구 얘기에요 네 호세아와 고멜 고멜 누구와 누구 얘기에요 호세아는 이수를 상징하는 거 고멜은 처음에 여러분 그죠 창녀 하나님께서 호세압으로 참결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맨날 집을 나와서 바람을 피는 거에요 평생 바람만 피해요 평생 한번도 바람 안 핀 적이 없어요 평생 펴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 가요 호세아 그래서 또 데려다 놓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바람 피기도 없었고 노예 시장에 팔려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은 열 다섯 년과 고리한 호멜 반을 갖다가 주고 또 데리고 끝까지 구원해내죠 그 은 열 다섯 년과 고리한 호멜 반이 은 삼십이죠 누구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를 십장화해서 결국은 사고야 마시는 예수 그리스에 관한 얘기가 호세아서라고 해요 그걸 예언서라 한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예언의 그 내용이 뭐에요 다 예수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안 컸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하는 거면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말해주시는 게 예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듣게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세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예언이 다 누구 얘기에요 예수의 얘기에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들이 다 누구 얘기에요 예수의 얘기에요 이사야에서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반부가 39장까지고 호반부가 27장까지 아니에요 그게 신구약을 갖다 고생을 압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신구약은 다 누구 얘기에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에요 제발 그죠 성경에서 딴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 갖고 어느 구절을 펴서 읽어도 우리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우리 요한계수록 입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다 누구에요 예수 만났어요 그죠 제가 수요일에 예수 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과 항상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행하심이고 그 십자가의 이루신 언약의 완성이고 그 은혜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래도 못하겠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성경선생님 불쌍하다 저렇게 할래도 못하겠다 15년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이 탈 예수구 십자가 그렇게 할래도 못하겠다 그죠 여러분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면서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믿습니다 쓰는거에요 기민님 우선 뭐 하나님의 복임에서 아파트값이 오르기 믿습니다 이럴 때 쓰는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저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여러 번 하는 곳이 오셔서 그죠 오늘도 이거 보여요 다 예수에요 예수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이뤄진다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내용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이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를 보면 보라 내가 속해 오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제 이런 이런 말씀들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죠 예전에 내가 여기서 예수를 봤나요 내가 속해 이 두루마리 예언의 아 요즘 복해 오신대 속해 오시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말씀대로 살자 보라 안 받으려면 지옥에 안 갈라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속해 오신대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 이거 이제 오늘부터라도 잘 지키자 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어? 지옥에 안 간대 지켜야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 성경에 나오는 지킨다 행한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다 아세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 한 2,000번은 뻥이고 200번은 넘게 2,000번은 했을 수도 모르겠다 15년 동안 했으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게 못 들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지킨다 지킨다 헬라오 테레오죠? 테레오 이게 뭐예요? 보존하다 마음에 어떻게 한다? 영어로 K, E, E, P 뭐예요? 기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네?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전체가 뭐예요? 다? 예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게 뭐다? 예수 그 예수를 지키는 거 뭐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한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여러분 납득이 안 되시는 분 반박하십시오 이제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고 집에 이해 안 가져갖고 뭐 집에 가져갖고 도대체 난 복사님 말씀 이해가 안 가 막 그러실까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막 만 명 정도 있으면 여러분 반박하고 싶어서 사람들 눈치 받고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치 푸실 분도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헬롱 원문이 원어예요 여러분 이걸 번역한 게 한국말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롱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카리오스호테스 호테론 이렇게 되어있어요 호테론이 이제 테레오의 준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마카리오스가 뭐예요? 복이이토다예요 복이이토다가 맨 앞에 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이시리라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복이이토다 복이이이마한 거예요 복이이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루마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된다는 게 뭐라고? 내 마음에 간직해 된다는 두루마린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떨어지게 되자는 예수가 내 안에 비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께서 오시는 놀라운 하늘에 보기 임하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결국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보종하게 되고 기임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씀을 문짝 그대하면서 율법을 구성해야 행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걸 내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지금까지 봤다 그쵸 제가 항상 말씀을 로마 3장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로마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지 뭐냐 모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이 세상이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 율법이 있는 목적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건데 내 모든 입을 막아요 입을 막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제받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그래서 입이 막혀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모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갖다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뜻은 뭐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구 보세요 하나를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뭐 해도 하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다 율법이다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그걸 지켜서 내가 복받아야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닌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런 게 저렇게 말씀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면 이 율법으로는 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 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그걸 지키라고 아니잖아요 그거 그 다음 말씀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율법을 지켜도 없대요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켜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데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옛날부터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읽다가 짜증만 나죠 어디는 이런 거 어디는 저런 거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의 어떤 의로워 보이는 행위로도 하나님 말씀을 사도바흐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다 지켰다 우리를 정보로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를 얻을 인간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행하라 지켜라는 단어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죠 그럼 행하라 보통 성경에 말하는 행하라 뭐예요 헬라 많이 들었잖아요 페리파트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하라는 페리파트고라는 헬라어는 뭐다 거하다 영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영 어느 영영 안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에 법의 적용을 받고 그죠 이 영영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잠만 자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그런 어떤 영영 안에 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테레오도 지켜라 이슬 크리소라는 영영 안에 기립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율법행위로 의롭당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복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인간의 실종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실종을 알게 되고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 그리소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예수라는 영역 안에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예수가 새겨지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은혜인 거다 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마카리로서 복이 임했다 복이 임했다 이 복이 임할 때 이런 놀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할 거라 이러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각하시면 복이 임하리라 재직 여러분 여기 다 거의 재직 열심히 하시면 영광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건강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해서 건강해지고 일치월장하고 무병장수하고 그죠 만사용통의 복 한 박자 축복이 손복음에서 말하는 4박자 축복이 거기 또 하나 뭐가 붙던데 이런 게 있을 줄 알아 할렐루야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이렇게 이걸 써놓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복이 임하였잖아 그럴까봐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안되죠 제가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을 찬송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이심을 아시길 흔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뭔지를 아예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가 감사한 거고 그 은혜의 본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말씀을 통해 또 보기를 원하는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서가 여러분이 뭔가 해석하는 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복이 임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기입하게 되는 영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8절 9절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난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세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단위에 말하기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제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바로 누구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에베스 1장 3절에서 6절에 나와있는 말씀이죠 읽어도 읽어도 여러분 감사 말씀 아닙니까 에베스 2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그리스 안의 찬양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목이 떨어지면 창조한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사랑이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안에서 너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마이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이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이미암아 예수로만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암아 거저온애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게도 우리에게 거주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여러분의 찬유자신 보조비가 그죠? 찬송입니다 근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깊어진 뜻 안에서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복음 1장 12절 13절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짐 항상 복습하는지만 영접하는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주 우리 이것만 딱 떼어내서 마치 영접을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해요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도 확 도움받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영접을 몇 명 시켰어 전두환 사람 둘러다 상 주고 오늘도 영접기도 누구 몇 명 시켰니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형이 잘다를 위해서 그거 따라하고 나중에 영접기도 밑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면 영접했대요 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영접했대 그것만 읽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2는 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영접기도는 아마 지겨워서 했을 거예요 따라다녀고 이거 한 번 한 번 보내준다고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동대문에서 여러분 한계 10명씩 영접기도 시켰어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그때 그 열정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요즘은 10명씩 영접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지실 텐데 여러분 제가 하도 영접기도 시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전도했던 때 길에서 전도했던 때가 있는데 거기 상점들이 있잖아요 상점에 어떤 분이 저분 누구냐 1년을 봐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팽 전도하시는 나는 저분 교회 갈란다 그래갖고 전도 안 했는데도 전도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셨죠 영접기도 하면 다 돼요 영접기도 하면 제가 그때 영접기도 시키기 합의하면 적어도 5명 이상 10명인데 그들 다 지금 불러모으면 여러분 저는 진짜 거의 왕같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제 영접기도 딸 안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번만 딱 떼어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지해주셨다 영접기도 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를 읽어야죠 이는 뭐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죠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했다고 전도 했다고 그게 아니라죠 여러분 영접기가 된 게 인간의 뭔가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영접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가 영접기도 하는 거죠 영접기도 하는 거죠 잘 못했다 영접하는 것도 영접기도 하는 거죠 영접기도 하든 말든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든 영접기도 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맞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가장 잘 만드는 초콜릿 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카카오 가루를 갖고 그 초콜릿 가게에 가서 가져다 주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원하는 진짜 맛있는 초콜릿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초콜릿 가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초콜릿을 받는 초콜릿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갖고 온 그 재료를 우리는 안 만든다 우리가 엄선한 재료로 여기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사과려면 사과하고 말려면 말아 그럴 거예요 그죠 미쳤지 우리 가게 이름 떨어뜨릴 일 있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가게가 그렇게 초콜릿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가게는 그 가게에서 알아서 비법이 뭐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갖다 준 걸로 한번 만들어봐 싫어 당연히 쉽죠 하물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 그걸 갖다가 인간의 어떤 재료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주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저 제 의지로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오늘도 성경이 200장 읽었고요 전도 10명한테 읽고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안 빠졌고요 저 이런 재료들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구원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콜릿 드시는데 초콜릿 그게 사람도 그거 안 할텐데 이 구원을 갖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갖고 온 재료 갖고 만드세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료로만 만드세요 이해가 되시니까 인간의 어떤 재료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가 갖고 간 초콜릿 만들고 이걸로 내가 갖고 온 재료로 만들고 초콜릿 잘 잘 잘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갖다 준 재료로 이 가게가 만들었더니 잘 빨려줘버리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가게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다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구원을 일으켜주셨어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뭐 했더니 뭐 했더니 새벽에서 안 빠졌더니 구원을 일으켜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뭐 한 거 잘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끔가 재료 갖고 구원을 입어주고 내 재료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이 구원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호 받으신다 찬성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료로만 입으신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영접 기도해서 내가 점심 뭘 해서 그런 분은 오직 이사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다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재료를 갖다 놓고 그것으로 천국을 만들고 천국에 가서 그것으로 상을 스스로 쟁취하려 들어요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상상 속에서 가짜로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주인에 만든 종교라는 게 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 행위 자신들의 재료로 죽어서 많은 이사에 쌓았던 것들을 보상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게 기독교도 똑같아졌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런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가짜다 그래요 가짜다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친농하신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오는 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죠 그 자들이 육이 해체되는 죽음을 통과해 천국으로 완성되는 이미 묵식 가운데 완성된 자들인가요 그 천국은 천국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예요 예수가 나로 우리로 그 육이 십사하에 죽어 그리스의 영어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역사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그래서 참송하게 되는 역사예요 성경은 자신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을 부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제인들이 어떤 자들이다 부자들이다 그들이 진짜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 정의에 내려놓은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인간의 재료를 갖고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을 부자랍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열심히 말씀 지켜서 뭐뭐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할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갖고 하나님과 뭔가 거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자들 부자들 성경으로는 가난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나를 뭘 갖고 가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에만 생성하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저입니다 이걸 가난한 자가 그래요 포토코스의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는 절대적 가난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나사로를 거지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 뭐예요 나사로 주님은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되는 자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에 갇힌 인간의 괴수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만을 챙기려 들어요 그걸 부작하거든요 1%라도 나의 어떤 것들을 챙기려 들어요 내 자식 내 자랑 내 인정 나랑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1%라도 올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죄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솔직히 그게 인정되시기로 한 적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해요 그게 인정이 될 때만 예수가 아니면 안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면 십자라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다 선상 조각된 버립니다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뿐이기에 죽은 자라는 판정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십자가에서는 저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육의 모습을 볼 수밖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하면 아마 그럼 우리를 예수의 부활 안에서 생명되게 하신 역사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녀를 그 은혜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그 부열의 은혜가 날 가리고 덥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날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매 순간 순간이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끔 역사에 가신다 그 말씀에 일하심이고 은혜의 왕로 어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 1장에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로 인해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 피하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 오직 경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께만 경배가 있어야 될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해요 또 내게 말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임봉되었던 때요 임봉되었었 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죠 임봉하지 말라 매 스프라기세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 이건 강한 부정입니다 스프라기세스 이게 봉하다 이런 뜻인데 숨기다 꼭꼭 타다 걸다 비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밀이었던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숨겼던 숨겨졌던 이 예언의 말씀 그죠 이제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어서 알려줘라 해미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니엘서 같은데 보면 이 말씀을 비밀로 하라고 돼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죠 구야 다니엘서 찾아듣게 다니엘서 어디더라 시비자인가 다니엘서 다음 시간에 찾아 드릴게요 다니엘서 보면 이 말씀들을 임봉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간직하라고 다 찾아야겠냐 이 머리가 단무엘서 다니엘서 팔장 같은데도 보면은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간직하라는 것은 임봉하라는 것은 임봉하라는 뜻이에요 남한테 이걸 갖다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말고도 또 한 말씀이 되고 임봉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 드릴게요 보면은 이 다니엘서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약 말씀 이 비밀이었던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드러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지금 게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게시록에서 여러분 이 세시록 결말절에서 이제는 이 드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고 간직하지 말래요 도대체 왜 왜 구약계산 임봉하고 숨기고 비밀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왜 이제는 더이상 비밀로 하지 말고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구약과 신약에 왜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십자가 우리 성경이 똑똑하다 아 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왜죠 왜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이게 예수로 안 보여요 구약 말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를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세인들은 구약의 청재들이었어요 구약의 박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진리 되신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수가 오셨는데도 너희 바리세인들한테 너네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은 다 나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너네가 나를 보냐고요 뽀뽕타 제자들도 못 봤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따라다녀서 정치적 군사능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악재에서 해방시켜주면 메시아 그런데 그 십자로 통해서 누가 그들에게 오죠 성령이 그때 그 비밀이 어떻게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떻게 성령이 예수야 율법 이거 지켜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뭐 간직해 저 무슨 말이야 욕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해보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있지만 열받아 받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대로 다 있으면 여기 차고 넘칠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이 말씀이야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왜 떠나요 안 떠나야죠 맞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욕해요 이거 뭔 말이라고 당직 같은 설교 못 듣겠다 그래요 제가 그들한테 욕을 했습니까 뭐랬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욕을 해요 못 듣겠다 그때 설교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당장 당직 같은 설교 못해요 하고 욕을 하고 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에 올라온 은혜만 여러분께 전해요 이게 잘못했어요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와 사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왜 열봤습니까 바로 성령이 제시한 거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열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주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단어 구약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영이 함께 하셨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영어로 헬라우 히브리어 보면 영어로 위드 아니면 온 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다 인 아이 앤 앤 크리스토스 앤 인하셨다 예완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 예수께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나라든 죗댄 육을 다 끝내버리시고 내 안에 오랫동안 새롭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전하시면 성황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강한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운 때가 가깝다 여기서 때는 여러분 크로머스까요 카이로스까요 네 여기 때는 크로머스까요 카이로스까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예요 어떤 때 구원의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신다 예수를 그렇게 구원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천국이 누구 예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운 이라 앞에 가르라는 애로 접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드러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비밀로지만 다 드러내 괜찮아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이제 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권받았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내 안에 성령이 와서 구원의 때를 이루시는 역사가 이제 그 비밀이 펼쳐져 예수로 보이게 된 그 역사가 있게 된 거잖아 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우니 라고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로 본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든 그냥 읽어버리면 스쳐 지나갈 것 같든 그 말씀을 갖다가 임범하지 말라고 때가 갖고 왔는데 음 잘 나눠야지 그래 때가 가까웠다 오겠지 예수님은 언제 오겠지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가 마인명 우리에게 벌어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 단어 한 구절 매 구절 요한기송 전체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포기하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감사 찬성이 주님께 옮겨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